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테이블 대시드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 제가 첫 번째 주자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잘 지켜봐주세요 엔하이프입니다 이거랑 아마 똑같을걸요, 아마 저거 제이형이 연습할 때 진짜 못 받았어요 너무 아름다워 저희가 뮤비에서 웃으면서 무언가를 해본 적은 처음이어서 뭔가 되게 색다랗은데 그만큼 더 재밌는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드라마 보면 이렇게 열었을 때 없다가 딱 이렇게 뭔지 알지? 밝은데 엄청 또 그렇게 청량은 아닌데 연준분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무 연습할 때 이온 음료 광고 뭔지 아시죠? 그런 거 모티브로 삼어 삼어 부렸거든요 네 가지, 심장, 갈증, 태양, 나침반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테이블 대시드는 어느 정도 파악하셨다고 보면 돼요 이번 안무에서 포인트 안무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안무들 저는 참고로 선우가 하는 이 파트가 되게 달라붙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도 좋고 여기 치는 것도 좋고 그냥 다 좋아요 конце 이런 부분은 무쇼만 참고로 참고로 아이들 감사합니다 누가면 잡는 상황을 준비한다고 했어. 저희 학교에다 공을 던지는 그런 신에 제가 이번에 던지는 신이 많더라고요. 보기에는 멋있게 잘 던진 것 같습니다. 심판했습니다. 실제 소리 질렀고요. 그만큼 속 시원하고 뭔가 스트레스 풀리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전 여기도 아직 좀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그럴 땐 내 손을 잡고 달려봐 이 두 번째 날 촬영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학교 앞 마당에서 럭비 불 컨셉으로 이제 그무신을 찍어봤는데요. 맞아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배경도 그렇고 진짜 잔디 위에서 뭔가 춤을 춰다 그런지 정말 너무 느낌이 상상한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제 숲속에서 재밌는 촬영이 진행되어 주니까 기대 많이 주세요. 기대 많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픈 제이, 제이크, 미키였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 이게 우거진 숲에서 촬영을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벌레도 좀 많은데 무섭지만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공기가 너무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으악!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asures 하하하하 와이엇 약간 엔진 로고 같다. 그치? 들어. 바다를 이번 활동하면서 두 번이나 왔는데 나중에 이제 엔진 분들이랑 막 이런 막 물 뿌리면서 말씀드리는 순간 헬기가 지나갑니다. 달려오세요! SOS! 달려오세요! 또 손 마찬가지로 진짜 배우고 있습니다. 난을의 원하기 성냥 오 보면 여러분 파이팅 그냥 돼요 제임즈다시의 뮤비 촬영 다 끝났습니다. 잘 보고 계시나요, 여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N.I.P 였습니다. 안녕!